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의 배제를 지시한 지 한 달 남지 시간이 흘렀지만 논란과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논란을 넘어 대학 입시 제도 개편뿐 아니라 교육구조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이 지난 5일 주최한 긴급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정미라 교육정책 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킬러 문항은 서울지역 명문대 좋은 학과들을 가기 위해 필요한 문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능 점수가 학생들의 직업 소양이나 인성을 가를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느냐며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게 과연 안정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양성과 그리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을 공시에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제도일 뿐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서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춘 성공해대 교수는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수능 입시 문제만 건드리는 건 근시한적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수록 최상위권대를 향한 입시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이 두 가지 지휘독정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이것이 결국은 해결해야 되고 토론자로 나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과후 교육 확대와 EBS 강의 수준별 제공 등과 같은 대체제 중심의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교육 대체제 공급 정책으로만 일관된 부분들이 오히려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가로막고 있지 않나 또한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유지 등의 정책은 오히려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향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